어느 날, 삐로로가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었다. 아, 정말 요즘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할지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고 미치겠네? 기막힌 아이디어만 떠오르면 조회수도 떡상하고 구독자도 떡상할 수 있을텐데. 뭔가 자극적인 게 필요한데, 응. 부시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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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시락. 어, 뭐지? 누구 있어요? 분명 무슨 소리가 났는데? 부시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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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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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cell이세요, 돌я주세요, 돌려주세요, 돌려주세요, 돌려주세요. 그렇게 미러로는 영문도 모른 채 납치되었다. 어? 어? 여, 여, 여긴 어디지? 저기요! 누구없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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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이 헛뜩한 웃음소리네? 어? 발자국소리가? 전등 타고 오잖아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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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보통역이 맞구만 기래? 우리가 드디어 남극의 보통역을 잡아왔기만 당신은 북극 빨갱이? 어? 아니! 조선인민 콩가루? 루정은 위원장? 그렇다! 1화로는 북극 인민 콩가루에 납치되었던 것이다!